이 맵도 길 만만치게 짜증나요 여기서 진짜 왼쪽으로,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? 조심해요 두 마리 있을까요? 몹도 짜증나고 이러니까 두 마리는 갑자기 붙지 말고 어이씨 왜 이리 많아? 사실 하나도 안 붙었던데 어 맞다 이거, 이거 열어야 해 안 열어도 됐네 조심해요 요거를 부수면 경사들이 다시 돌아오고 태민을 보고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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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을거예요 아 여기 봐요 이쪽 올라가는 길이 있죠 주럼 뭐지? 미니맵에 뜨는 보라색 있잖아요 깨부수에 안을 지워주실 수정 그쪽이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이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못가죠 요런거랑 활쟁이로 한번 틱! 오케이 만든 다음에 멓로 memories 칫', iga-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Xbox exponentially 저런거면 너무 아 여기도 뭐 부수는 거 저쪽이 있어야 아 조심조심 이런걸 조심해 두마리는 진짜 조심해야해 2회차부터는 1회차도 조심해야지만 맨도 겁나 잘 못해 저 또 보라색 안 부수면 애들 피가 너무 빨리 차 그래 조심해야해 오오 야 내가 죽었다 한번 살려주고 에이씨 풀빛 채우고 사이씨 아 얘들 피 왜 저래 많이 차 그 다음 여기서 활쟁이 활쟁이 하나 있었죠 대가리 먼저 찍어주고 어 에이씨 항상 2대1만 있잖아 안 붙으면 그나마 좀 할만한 편 등짝을 보자 등 찍어버리고 흠 멀티댁 이 게임 멀티댁 그 다음 이쪽 이쪽에 보라색이 있으니까 근데 보라색이 조심 어 없네 거의 다 부셨는 것 같으니까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여긴 뭐야 오호 이게 뭐야 어 쭈 어 야 무섭다 그냥 이쪽으로 올라간다 세이브 포인트가 보이고 오호 오호 앞으로 조금 더 가면 안 돼 안 돼 한 마리 더 있다 아니요 빨리 없애 와우 씨 도끼만 뭐야 이거 왜이러 세 도끼 와우 죽었다 에 플스 게임 와 여기서부터 또 시작해야해 아까 그 보스 잡았는 길을 다시 아까 그 보스 잡았는 길을 다시 달고 달리고 저 오른쪽 펜에 가 아까 보이던 길에 오른쪽 펜으로 가면 아이템 하나 있긴 있어 근데 일로 가서 이쪽으로 들어갔나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못찾고 어 근데 몹이 다 죽어있네 문이 다 열려있고 이렇게 길이 짜증나가지고 그런지 아 직진했어도 됐네 직진으로 오셨어도 돼요 근데 몹이 다 죽어있네 이상하네 원래 내가 죽으면 다시 아아 그 녹색 그거를 녹색 장치를 보라색 장치를 없애가지고 그런가 이나? 제법 없네 와아 와아 뭐야 야 아이씨 물량 먹고 싸울걸 아이씨 게임이 좀 짜증나 그 이쪽 구역이 길이 좀 짜증나니까 어 조심해요 만약 그 게임을 스피드하게 하려고 빠르게 빠르게 깨려고 그래서 그래요 일대일 이런 구도를 그냥 피하고 빨빨리 잡으려고 죽더라도 그냥 화끈하게 저기 길 이쪽으로 가고 히 히 으잇 흑 으잇 으힛 으으윽 으으윽 으윽 와아 파동 왜 그러세요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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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버리려고 이렇게 자 이거 문 따보고 길이 어디였더라? 저기 담배 됐으니까 조심하고 문 이쪽 따고 또 이쪽도 어 이쪽 탱는데? 뭔데? 아 이거 아까 올라오는 길이네 얘를 잡아야하네 여기 올라가는 계단 있을거에요 제끼고 올라가고 아이템먹어주고 여기도 아이템 있을거에요 아 이쪽은 고담아 있는 자리 어? 잠깐만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구나 이제 보스자 아이고 오 야 곧나프네 오! 버프 안 걸려 쓴다보네 아니 이거 이거외래 죄다 피하고 있어 이거 한 번 쏘는게 있고 두 새끼 두번쓰는게 있고 또 세번쓰는것도 있어요 조심해 발차기 조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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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쉬 점프해가지고 아이 두번? 아이구 야 퓨창이 왜 깨있는거야 쟤 왜저말싸 두번쓰고 조심 2페이지부터는 세번쓸거야 굿 쒸쒸.. 잊을뻔 했다 2페이지 돌입? 어? 어? 이런 공격도 있었어? 저거 조심 사그리드 상당히 길어가지고 조심해 이제 찍는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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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네 한번 아.. 아이씨 아이씨 대신 대로 잡을 수 있을라하나? 대신 대로 잡았다 대신 대로 잡았다 대신 대로 잡았다 못 깨닐뻔했네 야 왜 말이 안돼?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깨닫다 제발 ahora 말은 감사합니다.